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북한 측에서 국내 정치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을 해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노골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면서 국민의힘 측을 공격을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민주당하고 북한이 원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 지금 모를 지경까지 가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에서는 북한이 지금 민주당의 편을 노골적으로 들고 국민의힘을 마치 대한민국의 주적인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 소식 관련해가지고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번 정권의 편을 드는 것은 어느 정도 분명히 이해가 가능한 측면이 있죠. 정말로 이 정도로 북한에 목을 매는 정부가 정말 있었나 싶을 정도였고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컨트롤하기 쉬운 정부가 혹시라도 다음에 정권이 바뀌거나 그럴 경우에는 본인들에게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이번 정권이 오래 집권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지금 일어나고 일만 보더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국민이 자이든 타이든 북한 쪽으로 어쨌든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거를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애둘러서 북한에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연설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북한에서 현재 정권을 자기들하고 원팀이라고 느끼는 것은 당연하겠죠. 아무튼 이번에 북한 매체 측에서 보도를 냈는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의 매체가 민주당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보에 호평을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윤건영하고 고민영이 특히나 잘하고 있다고 딱 집어가지고 칭찬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께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는데 해당 글에서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인 윤건영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을 비롯해서 청와대 출신의 의원들이 국정감사를 계기로 보수 세력의 직권층의 부정부패 의혹과 정책 실패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자 정면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해당 매체에서는 특히나 진성중 고민정은 보수의 저격수로 나서가지고 국민의힘 소속의 박덕흠을 비롯해가지고 야당의 부정부패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면서 국민의힘을 수세에 몰아넣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당 매체에서는 보수 세력은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과 윤미향 부정부패 의혹 등을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현재 당국과 여당을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고 평가했고 특히나 이번에 드러난 대형 금융사기인 사건에 전말이 보여주듯이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은 검찰 세력하고 짜고들어 현 당국과 여당을 공격에 몰아넣고 민심의 반정부, 반여감정을 폭발시켜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려고 획책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저들의 음흉한 정체가 더욱 낱낱이 드러나 정치권은 물론이고 민심의 규탄 배격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걸 보고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아무튼 북한의 이와 같은 그 논평은 민주당에서 지금 원고료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노골적으로 빨아주니까 보고있기에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이고 특히나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고민정이라던가 윤건영이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사람들한테 북증서를 발급해준 것도 진짜 웃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주당이나 고민정이나 이런 사람들은 북한 애들이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정권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 정권인데 그런 애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칭찬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이번에 서해 사망사건이라고 표현한 북한의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는 또다시 적반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나섰는데요. 북한 측에서는 이번에 우리 공무원이 피살된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남측의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하는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의 보도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남조선 전역을 휩쓰는 악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위헌천만한 시기에 예민한 열점 수역에서 자기 측의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면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비판을 했고 또한 북한은 이번 보도에서 기본적으로 남한 측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북한 측에서도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라는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한 공무원의 월북 의사 타진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으며 시신 훼손 여부도 기존의 입장과 같이 본인들은 시신 훼손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북한 측에서는 이날 보도에서 그때로부터 우리는 서해 해상 수역에서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안타깝게 아직도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며 해당 부문에서는 앞으로도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점은 북한이 이날 보도에서 우리 공무원이 피살 사건에 대해 우리 정부라든가 청와대 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쪽을 공격을 하고 나선 것인데요. 북한에서는 보수 세력이 이번 사건을 들어가지고 자신들을 비난하고 있는 게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동족 대결 의식이 뼛속까지 들어찬 국민의 힘을 비롯해가지고 남조선의 보수 세력들은 계속해서 만행이니 인권 유린이니 하면서 동족을 마구 헐뚫고 있는데 피논이 되어 날뛰고 있으며 이번 사건을 저들은 더러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분주당을 피우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사건 전말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과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기미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시키고 현 당국의 무능력을 탐해하는 데 필요한 건덕질을 끄집어내고 부풀린 데만 혈안이 되어 날뛰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폐당의 처사는 인간의 생명과 인권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남조선 사회의 전례 없는 반공화국 개결과 용공 척결의 광풍을 몰아오려는데 그 진위가 있는 것이라면서 그 어떤 허위 날쥬와 모락의 흉계도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절대로 깎아낼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측에서는 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우리가 지금껏 견제해온 아량과 선의의 한계점을 또다시 흔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남조선 보수 폐당의 분별 없는 대결 망동이 더 큰 화로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에서 이날 이러한 보도를 쏟아내는데 우리 정부라든가 청와대를 향한 비난은 전혀 없었고 정확하게 딱 그 국민의 힘을 비롯한 보수 세력을 비난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런 비난을 쏟아낸 것인데요. 아무튼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태는 적반하장이다 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 보이고 또 북한 애들이 이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북한의 잘못이 명백한 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북한의 살해당했다라는 표현조차도 쓰는 걸 꺼리고 있고 서해 사망이라는 말로 오히려 북한에게 면제부를 주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 북한 애들이 우리 정부가 자기들하고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태는 진짜 대한민국의 주적에 대한 개념까지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신적인 월북자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burn의 문화는 어떠신가요? thonовой에서는